계속 나갔다 계속 나갔다 예! 거기 있잖아 아아! 안 돼 오! 저기 있어 아직 볼이 안 나왔어 끝났나 보다 엄청 많이 했다 공짜로 공짜로 한 4번 했다 어! 예!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럼 해볼까? 낚시 농구를 배우고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어 그지? 어 근데 둘이 모른 이제 공 내려오면 잡아서 던져 야! 아 끓였다 야 끓였다 난다! 어 넣었다 아야 아파 옳지 넣었어 와 끊었어 와 야 우리 아들 너무 잘하네 넣었어 넣었어요 근데 저거는 어떻게? 대박이네 위로 올라간 거는? 어쩔 수 있지 우린 하나 주인하셔야 좀 말해야겠다 야야야야 천천히 있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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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아 천천히 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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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점 다 쐈어? 응 0점 0점이야? 왜 이렇게 빨리 쐈어? 천천히 써야지 아빠가 해봐 아빠가 해볼게 좀 더 안 돼 알아서 하 Arthur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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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nnis 에이 930초 나 경품 도전해 봤다 안돼 경품 한 번도 성공한적으로 좀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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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 더 약간 왼쪽 해봐 잡았다 머리잡았다 머리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났어 약간 위로 약간 위로 왼쪽 해봐 넘어갔어 넘어갔잖아 실패 가자 나 아무것도 못했다 아무것도 못 뽑았다 알리타 배트렌즈를 보러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샀는지 재밌지?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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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